동영상 내려가는게 무서웠겠다 내려가는게 무서웠어요 자이로드롭 같은 노리기수 놀이기 못하셨어요? 당연히 중요한게 아니라 세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자이로드롭점들 자이로드롭이 중요한게 아니라 수업이 많이 자란다 라디오 많이 들었나 봐 아니 나 원래 스케줄 하네 하하하하하 많이 지냈네 어 준다금만 준다금래 오늘은 좀 토크를 많이 했던 거 같아 맞아 너 오늘 너무 준혜 위주였어 왜 왜 이렇게 지뤄해 지금 준혜만 기사났다고 지금 준혜 위주 하네 나는 기사났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자기가 넘지 나도 내주세요 해서 내준 거잖아 그래 굳들어야지 열리지 우와 요즘 피하도 시세 딱딱 좋아 가슴으로 얘기하라고 가슴으로 야 너 형은 이게 뭐냐 이게 문제야 너는 이해가 너무 없어 요즘 정말 할 말은 아니고 네가 할 말은 아니야 제일 아래야 지금 너가 제일 받아야 돼 제일 아래라고 내가 나만큼 형들한테 좀 해봐 내려 왜 내려가 쭉 있어 갑자기 왜 내리게 앉아있어 우와 피겨 지금 찬호 토크 자기 거에서 지금 톡을 저걸로 넘어가가지고 약간 진짜 지금 약간 고마워 아니야 형들한테 남 앞에만 해 조용히 하라고 고마워 앉아 예 방법 네 조아 앉아있어봐 정신이 맑아져 원치점프하면 심장마비 걸리지 않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너무 스카이다이버 너무 하면 걸리게 나 하면 진짜 심장마비 걸리게 나 하면 진짜 심장마비 걸리게 나도 못할 것 같아 스카이다이버 나와서 이러고 또 기대되는 사람 있잖아 기절하게 기절하게 뛰어내리기도 전에 있어 그래서 이러면서 기절을 했다가 끼어놨는데 떨어지는 중이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가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재미있었다 오케이 밥 먹자 밥 먹자 국밥 깔끔했다